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낙대기가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낙대기가 아닌데 나를 더 웃어서 일으키셔서 나와 동행하나 견뎌시고 내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원 만족해 아무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도 아닌데 나는 주님 앞에 기름이 있는 일어난 어린아 일어난 어린아 아멘 나를 더 웃어도 일으키서도 나와 동행하나 나와 동행하나 행주시고 내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원 만족해 아무 없어도 내 영원 만족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오열로 사신자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더 웃어서 나를 더 웃어서 나와 동해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져도